알람 소리가 벌써 잠을 깨우네 지금 몇 시야 눈이 안 떠지네 알람 일어나 준비해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 다음 알람 때까지 조금만 더 자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5분 뒤에는 에러 날 수 했을 거야 그래 5분만 더 자자 머리를 안 감으면 되니까 대충 빗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반짝 햇살이 내단 잠을 깨우네 지금 몇 시야 8시 47분 빨랑 일어나 준비해도 늦었네 몸이 안 움직여 그냥 눈을 감고 생각을 좀 하자 어차피 이미 늦었으니까 5분 뒤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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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어떻게든 되겠지 내일에 할 일은 내일에 내가 해줄 테니까 일단 더 자자 어떻게든 되겠지 더 자자